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박정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다고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보통이다, 좋지 않다, 나쁘다 중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간단한 질문을 설문조사에 자주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건강을 자신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평가 혹은 주관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의사가 건강이 어떻습니다 하고 평가하는 것을 객관적 평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앞날을 잘 예측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검사 결과로 의사가 진단하고 평가하는 객관적 평가가 주관적 평가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자들은 놀랍게도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보다도 앞날을 훨씬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게 했을 때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평가한 사람들보다도 사망률이 두 배부터 무려 일곱 배까지 더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스웨스에서 2008년까지 30년 동안 약 8000명을 추적 조상 결과를 보십시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남녀 모두 건강 자기평가가 훌륭하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장수했고 나쁘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평가한 그 차례대로 수명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라든지 건강 습관 등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다 조절한 이후에도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TV에 방영된 영상을 잠깐 보시지요 러커스테의 앨런 아이들러 교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건강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자막에서 그들은 그 의미에서!' 분석을 가해 자신의 건강을 지etzt 피해 thingszieh 작업 Anna hospitalizations, nursing home care, or their levels of disability and chronic conditions. So when we were comparing people with similar levels of what we might call objective health or actual health statu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ow well they were doing, which they told us by saying excellent, good, fair, or poor, was a very strong predictor of mortality.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슷한 건강상태를 할지라도 자신이 스스로의 건강을 어떻게 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건강과 수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돈을 들여서 검사해서 의사가 진단한 객관적인 평가는 전혀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정확하게 예측하게 할까요? 객관적 건강평가는 신체만 보고 검사하고 현재 상태만 보고 측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환자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 영적인, 전인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 같은 요소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한 70대 여자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면서 70대가 되니까 박사님 몸이 달라요. 70대가 되니까 이곳이 아파요. 70대가 되니까 저곳이 아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다가 70대가 되니까 아프시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생각하는 대로 변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70대가 되면 약하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적어도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권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권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상태가 어떠시든지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암환자들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가진 공통된 요소는 진단이 어떻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희망을 가지고 나을 것을 믿는 환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회복되지 못하고 빨리 사망하는 환자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가진 믿음과 희망, 자신감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란에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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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